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비비고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근데 피들도 비주류 챔치곤 스킨 많음 당연하죠 얘 최창기 멤버인데 룰 최초 10인 10개의 캐릭터 중 한 명인가 그럴걸요 얘가 근데 그거치고는 스킨이 적은 거예요 야 저거를 카르마가 먹었네 누가 먹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잡았다라는 게 중요하지 야 야 너 이거 치명타 안 터졌으면 너 죽었다 오케이 이러면 박히죠 나도 박히게 생겼네 하나 둘 셋 다행이다 척척하게 만들어주세요 야미 생일 축하 나이스 브라보 아휴 저거 진짜 아깝다 근데 이미 게임 끝난 거 같은데 아휴 아니 아 이건 너무하잖아 아 아 아 저기 둘 다 사네 오까 오까 심하네 포탑 3차단 곧 소멸됩니다 뭐야 조con 으응 이렇게wa 저렇게 치명타 터져서 죽었나 아 browsing 치명타 데미지를 계산 못했나보지 roll 와 야 그레이브즈 왜 이렇게 세? 딜 상당한데? 야 이게 역시 킹갓선인가? 위쪽에서 이득을 보니까 정확하게 아래쪽에서 손해를 보내고 아 근데 진짜 저 중국어 좀 어떻게 해봐봐 쩝쩝하게 만들어주지 낫배드? 아하 캐리 인생 최고의 파티가 돼 야 설마 아리가 막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? 상대 정글이랑 딜량 거의 4배 차이네 그 종종 리포트 해달라고요? 이게 리포트 할만한 사유가 부욕혐? 이걸 리포트 하자 하하 정글 니달리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아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야 이건 서포트 차이 민망하니까 말 돌리는 거 봐 하하하하 귀엽네 낫배드? 귀엽네 애초에 하하하하 마나 조금씩 관리하고요 을 육레벨이 안되네 야 궁붓기를 배워야 궁을 쓰지 왜 궁 안 쓰냐고 내가 핑을 찍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없는데 어떻게 써 야 아니 야 그걸 포탑 어그로를 빼면 어떻게 해 노틸아 너틸러스가 몸 아니었어 아 궁붓기를 써가지고 몸 맞고 있는건줄 알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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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니까 또 할 말은 없어요 사과하면 할 말 없어 사과했는데 거기다 ㅈㄹ하는 것도 웃기잖아 야 이거 아트로스가 괴물이 됐구나 지금 보니까 평타! 나이스 워호우 뭐야 쟤가 저기서 왜 나와 잭스가 갑자기 산또가 확 상했나 본데요 애가 게임을 안하네 야 여기 좀 봐주지 아야야야 또 와! 리달리 죽이고 싶었는데 침묵 걸어놨어 얘들아 기다려봐 나 체력만 회복하고 올게 오케이 다시 감 GG 버스 아 맞아 아트록스가 처음에 생각보다 잘 풀려가지고 이걸 이기네 근데 나도 꽤 잘했나보다 나 딜 꽤 잘 넣었네요 나쁘지 않아? 되지? 또 이케